내 이름은 올마이트, 원포올이라는 필살기를 가진 히어로 이 좀비 100만대군, 이 세계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막아야 한다 간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오늘은 제가 6년 전 쯤에 재미있게 플레이 했었던 Ultimate Epic Battle Simulator 그 게임에 후속작이 나왔어요 어 이거 그래픽도 조금 업그레이드 된 것 같고 유닛들도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던데 스파르타야 솔더 샷건 청노리스 야 이거 언제적 청노리스야 청노리스 같은 경우에는 원에서 완전 핵석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일단은 가볍게 배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가볍게 배틀 덕이거든요 오 전투오리 그리고 공룡시대의 또 끝판왕 중 하나인 티라노 세기의 대결 바로 출발합니다 싸도 가자 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꽉 오우우우우우우드 아 어떡해 너무 짠이네요 뿌리 전투오리들이 그냥 마르로 무한리필 먹방으로 하루들어 옴뉴뉴뉴 야 이거 답 없는데 와 근데 티라노 이렇게 뭉치니까 징그러워 죽겠다 지금 보시면 겁나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데 아 나도 먹을래 아 좀 자리 좀 비켜봐요 님들 와 이거 티라노가 샤악 둘러싸가지고 확익진으로다가 무한리필 씻고 뜯고 맛보고 마음껏 즐기고 있어요 더 이상 끔찍해서 지켜볼 수가 없습니다 야 이거 한층 업그레이드 돼서 왔네 자 그러면은 현대전쟁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자 청놀이스가 1에서는 아주 핵사기 유닛이었는데 2에서는 과연 어떤 위력일까요 달려 출발 오 뒤에서 대형 군대들이 마구 총을 쏴댑니다 하지만 청놀이스 거의 뭐 사이타마처럼 하하하하 산책 다니듯이 그냥 총알을 그냥 맞으면서 앞으로 갑니다 라라라라라라 마구 마구 쌓아라 쌓아봐 쌓아봐 자 드디어 부딪치는데요 오 아타 왓쥬 와라 아라라라라라 오와다아다 피 봐요 이거 이거 역시 핵사기 유닛 많았다니까 마음또 쳐봐라 그러나 그냥 파동종일로 맞을 수 있어 치밀을 총알을 harm 하 Л Season 1 방cych 자 근데 보니까 하... 근데 이렇게 잡아가지고는 안도 푸도 없겠네요 지들끼리만 팀캠하고 난리나네 이게 공격거미랑 공격불만 넓으면... 사실상 원펀맨급의 파워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총놀이 tá 정신펀치 발돈 부웅 싹소리 자 다음 배틀은 말이죠 무한리필집으로 전락해버렸던 전투오리의 복수의 시간입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다른 친구들을 잔뜩 불려왔어요 꼬리공격 탁 치면은 유리도 부순다는 멘티스시림프 그리고 타줘 엄마치킨 다시 한번 티라노와 맛잠 떠봅시다 배틀 스타트 잔뜩 어그를 끌어주면서 티라노를 모아줄거에요 그러다가 뒤편에 차타조들의 합류 물어 아 잠깐만 여기도 무한리필집이요 아 이거 쉽지 않은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 전황을 뒤바꿀 그들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어요 드디어 티라노와 만났는데요 부딪혔습니다 역시 엄마치킨 쉽게 밀리지 않아요 오 확실히 이제 유의미하게 티라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엄마의 힘인가 야 그래도 티라노 겁나 세긴하다 티라노 체력 몇이야 만밖에 안되는데 물어 뜯어 초대형 치킨 먹방이다 거의 뭐 30만마리인데 티라노가 이렇게 버틴다는 것 자체가 역시 티렉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던 숫자를 보니까 그래도 티라노가 조금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한숨 자고 다음날 와도 계속해서 싸우고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다음은 인류의 희망 올마이트 그의 뒤편에는 시민들이 잔뜩 있습니다 이들을 지켜내야 돼요 백만 좀비 대군 우와 아무리 올마이트지만 이 숫자 감당 가능할까요? 올마이트님 믿고 있습니다 슬그를 제발 지켜주세요 오케이 나만 믿으라고 초 대규모 전쟁 스타트 자 올마이트 뛰어갑니다 아주 당차게 뛰어가요 호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 앞에서는 엄청난 숫자의 좀비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온다 백만 좀비 대군 만났다 탑 탑 오 올마이트 혼자서 그냥 마구마구 팹니다 좀비 백만 따위는 1도 두렵지 않나요 싹싹싹 또 뚜지 딸 예 올마이트 잡으러 간다 상대는 단 한명 뿐이에요 반드시 잡아야 돼 돌격 마구마구 패 화하 하하하 이 정도 공격에는 1도 가능하지 않는다 싹싹싹 와 그리고 주먹 한방에 거의 뭐 좀비 한 30마리씩은 죽는 것 같아 이거 오히려 총놀이 수보다 강하지 않을까 올마이트 선생님 믿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강함을 말이죠 하 근데 여전히 너무나 많은 숫자의 좀비군요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안되겠어 필살이 간다 좀비들은 한방에 날려버릴 디트로이트 스마시 어 우와 아 역시 지진 펀치급의 위력을 갖고 있는 올마이트의 필살기였어요 나 올마이트 마무리 성공 감사합니다.